네, 황도영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이슈인가요? 근무시간제도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현행 주 52시간제 유지냐, 주 69시간제 개편이냐, 정말 시끄러웠었죠? 어제 고용노동부가 노사빛 국민 6,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발표했는데요. 현행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입니다. 그래서 주 69시간제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선 게 맞긴 한데 여전히 근무시간을 늘리겠다는 방향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설문조사 결과부터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. 일단 대체적으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꽤 안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조사재산 근로자 중 52.7%는 초과근무 없이 주 40시간 내로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. 44.3%는 주당 12시간 이하로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서요. 합쳐서 97%의 노동자가 주 52시간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근로자의 48.5% 사업자의 44.5% 국민의 48.2%가 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데 반해서 효과가 없다는 대답은 10에서 한 20% 정도에 그쳐서요. 확실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. 또 업무 시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. 이러니까 반발이 컸던 거잖아요. 그때. 그렇죠. 제가 또 특히 주목을 한 거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사업주들의 불만도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. 그런 점인데요. 사업주들에게 현 52시간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85.5%가 애로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대답은 14.5%에 불과했는데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업주들도 열의 한 둘만 애로사항이 있다는 정도인데 힘들게 자리 잡은 주 52시간제를 다시 바꿔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좀 남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면 중소기가 다 망한데 이런 주장 많이 나왔었잖아요. 이게 기업 규모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. 정부나 재계에서는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을 많이 부각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정작 상시근로자 5인에서 9인까지의 영세업체 사업주들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응답이 9%에 불과했고요. 10인에서 29인 규모도 14.8%였습니다. 반면 30인에서 99인의 규모의 경우 30.4%, 100인에서 299인 규모 기업에서는 40.3%의 사업주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응답을 해서요. 근로시간 개편 문제가 사업장 수가 제일 많은 영세사업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조금은 있는 중년 기업의 요구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.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사업주들의 27.6%, 사업시설의 청소나 경비 등을 파견하는 사업시설 사업주들의 32.6%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해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. 그래서 52시간제 틀은 유지를 하되 특정 업종 직종만 찍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얼마나 유연하게 하냐 그런 것들도 쟁점인데요. 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. 이렇게 말을 해서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주 60시간 정도까지 유연하게 할 것 같다. 그게 정변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게 일부 업종에 한해 연정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아시겠지만 4주로 묶어서 이걸 설명을 해보면 현행은 한 주에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는데 이렇게 바꾸면 한 주마다 60, 60, 60, 28시간 이렇게 쪼개서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런데 일부 업종이라도 주 6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주 51시간제 틀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체가 저는 조금 헷갈리긴 했습니다. 아무튼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됐던 게 노동자들의 건강권이었거든요. 이렇게 길게 일해서 건강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였었거든요 사실은. 그렇죠. 주 60시간이면 매일 10시간씩 주 6일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짧은 노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정부가 어느 업종을 예외로 할 거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지는 않았는데요. 정하지 않은 거죠 지금. 제조업이랑 건설업이 노사 모두에서 비교적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런 언급을 해서요. 일단은 두 업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부 업종이다 할 때 일부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. 원래 일부하고 등 이게 항상 문제의 화근이라는 게 그 두 단어죠. 그런데 제조업과 건설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노동자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업종을 허용한다면 주 50인 시간제가 사실상 무너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. 또 정부는 노사가 합의해야만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은 했는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도 낮고 현장에서 얼마나 노동자들이 사측의 장시간 노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. 세계적 추세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. 그렇죠. 우리나라도 계속 어쨌든 근무 시간이 줄어왔는데 근무 시간 늘리는 방향으로 역행하겠다. 그런 것 자체는 맞는 말이 바뀌지 않은 건데요.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노동계도 강력히 반발을 하고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제 좀 특이하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액션이 있긴 있었는데요. 그런데 당장 노동계 현안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 할 거냐 말 거냐가 논란이잖아요.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죠. 황교영 작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